우수한 모바일 스마트 콘텐츠를 보유한 중소 콘텐츠 개발사를 발굴하고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는 2019 모바일 스타 페스티벌이 지원업체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스타 페스티벌 지원 자격은 국내 모바일 콘텐츠 개발사에 하나며 해당 콘텐츠는 2019년 8월까지 마켓 출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미 출시된 콘텐츠도 응모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올해 출시된 콘텐츠여야만 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 이후 최종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번 모바일 스타 페스티벌은 총 9개 콘텐츠를 선정해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선정된 콘텐츠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및 참여기관상 상장과 상금도 함께 수여될 예정입니다.